야, 분사시설인데 우리가 간다고? 분사... 아, 뭐야? 이거 뭐야? 무섭다, 여기. 아,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너무 내려가는데? 야, 이거? 개봉물로 흘러내려가는데? 이거 완전 입수각인데, 형? 설마. 누가 봐도 입수야. 아, 잠깐만, 이거는 그냥 뭐 다이빙 아카데미 아니고 왜? 헬빙하려는 거야?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맑어? 와, 근데 되게 예쁘다. 진짜 맑다, 근데. 예쁘다. 예쁘다, 우와. 이곳은 옛날 옛적 선녀들도 내려와서 목욕을 하고 갔다는 인제 숨은 명소, 오계탕 계곡입니다. 최강이네. 와, 이거 진짜 예쁘다. 이야, 이거 제 그림이다, 그림이야. 아니, 여름에는 너무 예쁘겠네. 여름철에는 실제로 많은 시민들이 오셔서 이곳에서 물놀이를 자주 하신다고 해요. 아, 그럴 수 있구나, 여기. 그래서 홍풍길을 맞이하여서 입수를 준비했습니다. 아하. 아하. 아하! 아니 뭐 묶을봉 없이 걍 한 거 없더라고요? 선녀도 겨울에는 안 씻었을 거 같은데? 너 거리 넘어가! 야 얼었어! 야 얼었어! 얼음이다! 아 진짜? 지금 밑에지가 않는다 잠깐만! 어때 어때? 야 잠깐 넣었는데 빨개졌어! 야 얼음물이야! 손을 딱 대고 있어 맞쥬? 아 이거 안 된다! 이게 얘기해야겠다! 미안하다 또 얘기해야겠다! 형 진짜 죄송한데 이제 못 받으면! 야 근데 이거 되게 따뜻하다! 이거? 열이 오르니까 식질 않네 합박처럼! 형 많이 따뜻해요! 빠지면 죽을 뻔했다! 전화 끊치지! 막 이렇게 튜브 같은 거 있어요? 좀 놀다 가야 돼! 오케이! 냉동삼겹 가자 냉동삼겹! 뭐라고? 냉동삼겹이래! 냉동삼겹 가자! 야 좀 많이 웃어둬라! 표정 뭐가 엮을지 생각해나! 물에 들어갈 때 표정! 입수를 결정할 입수 복불복은 동작일치 게임으로 할 건데요! 동작일치! 제시어를 듣고 연상되는 동작을 하나 둘 셋과 동시에 취해주시면 됩니다! 더 많은 점수를 획득한 팀이 승리하게 되고 진 팀은 입수하시면 됩니다! 진 팀은 입수하시면 됩니다! 아니 진짜 이건 어쩔 수 없이 틀리면! 진짜 몰매다 맞춰먹어야 돼! 진짜 이거는! 최대한 줄여야 돼! 간결하면! 간결해져요! 상처 상처 상처! 고기! 한 손! 진짜 결정해달라고! 그 부정법은! 냉동삼겹이래! 모든 고기 종목은! 준비도 없자! 볼링이면 이거 말고! 그냥 이거! 야구면! 야구면! 이기고 싶어! 너무 이기고 싶어! 전회로 됐고요! 그러면 제시어 드리겠습니다! 무릎 빠지는 거야! 잘해야 되시죠! 잘 보자! 꽃게! 하나! 둘! 셋! 땡!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동이야 뭐야! 둘! 셋! 땡! 셋! 땡! 동이야 뭐야! 왜? 세윤이 형은 이거였어! 똑같은 거지 똑같은!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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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똑같아! 그럼 얼굴도 똑같아! 아니잖아! 아니잖아! 아니 아니죠! 손 모양이 세 명 다 달랐어요! 자 우리 꽃게! 손가락이 다르고! 디테일한 동작까지! 너무 디테일하지 않아? 이렇게 디테일하게 봐요! 자 우리 카메라 판독기 있어요 지금! 엄정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땡! 염성은 뭐였어! 노래가 많았어! 노래가 너무 많았어! 어떻게 했어요 진짜! 형은 쳐대 쳐대! 몰라지! 아유! 사탄의 인형!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땡! 사탄의 인형!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잠시만요! 사탄의 인형인데! 첫 키라고 해야죠!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닌가? 형 조심 참여요! 야! 사탄의 인형이 뭐야? 난 몰라! 이건 너무... 아! 첫 키만 알지! 사탄의 인형하면 첫 키라고 다들 알아요! 나만 몰랐던 건가! 프로퍼즈! 하나! 둘! 셋! 오! 땡! 왜왜왜왜! 안정환! 하나! 둘! 셋! 셋! 나이스! 나이스! 이건 내 잘못이다! 안정환! 인정! 나이스! 하나 더 못 맞춰서 지금! 오케이! 가자! 냉성! 냉성! 야구! 하나! 둘! 하나! 둘! 셋! 셋! 정답! 오! 예! 이럴쇼! 마산하겠소! 맞아갑니다! 이거 다 같이 하면 돼! 다 같이 하면 돼! 다 같이 하면 돼! 자! 가겠습니다! 파트! 하나! 둘! 셋! 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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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산수람들! 와! 연산수람들! 그걸 생각해야겠다! 형은 오비라고! 야! 야! 그랬으면 이렇게 했어야지! 자! 하나만 담아! 하나만 담아! 저기도 어려워! 무조건 어려워! 소녀시대! 하나! 소녀시대! 하나! 어! 잠깐만! 상체인데! 거기 한 손만 할 것 같아! 진짜 결정해서! 하나! 야! 둘! 둘! 아까 처음에!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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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이! 땡! 다리 안 순대게! 정훈이! 마지막 문제입니다! 유혹! 하나! 둘! 셋! 셋! 정답! 정답! 이거 맞아? 말도 안 돼! 우와! 둘! 넌! 셋!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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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